제8회 이태석 기념 심포지엄이 오늘 고인의 모교인 인재대 의대에서 개최됐습니다. 오늘 심포지엄에서는 내년 1월 이태석 신부 선종 10주기를 앞두고 그의 삶과 정신을 되돌아보고자 이태석의 후예와 국제개발협력의 미래라는 제목의 주제 발표와 좌담회 등으로 나눠 진행됐습니다. 한편 인재대 의대는 이태석 신부의 정신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키기 위해 지난 2013년부터 의학과 1학년을 대상으로 이태석 기념 과정을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